가보겠습니다 아.. 끌 수 있나? 모르겠다 아 이거 메가 슬래셔요 차지해야 되나요? 그냥 눌러도 되는거죠? 아.. 미리 준비를 해야되는 거 그거 쏠때 무적입니까? 아.. 그러면 굳이 바인드를 안 써서 타이밍은 맞으면 그냥 쓸 수 있겠네? 크흐흐흫 모두 녹아버려라 루티 기달리겠지? 루티 기달리겠지? 기달리겠지? 루티 기달리겠지? 루티 아.. 스테이 루티 야 이거 어떡하냐? 아 그냥 빠지면 되죠 뭐 어떡하긴 어떡하냐? 아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시키adora 이거 에너지 꽉 채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? 어떻게 알아 이거 에너지 꽉 채웠는지 어? 어? 이게 무적이 아니라 바로 죽는구나 아 이런 이런 아 게이지가 있습니까? 어디 있던거지 아 뭐오? 아기나 묵 아기나 묵 우전팀 Kurk 아기나 묵 아기구 아기구 아기나 묵 아기나 묵 아침대 이제 아기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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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안의 에러지! 실루! 피살기를 서치면 그래도 한 1초 정도는 무적기를 주는 게 예의에 맞지 않는 오우 뒤집어는데 타도 안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타도 안 이상한 경우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타도 안에서 이장의 에러지! 공격은 세척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은 타도 안에서 이장을 하는 게 갈리기의 에러지 랩이 비쥬얼 랩이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너무 아픈데? 그렇지 안 맞은 것 같은데? 설마 물약이 없는 그런 건 아니겠지? 그렇지 흐흐흐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무리인 것 같은데? 한 번 죽었나? 아 조각이 8개 나왔겠네요 204%에 82% 유리온 753% 요렇게 4개 0매너 쓸거라 아 966 666 666 666 제노는 참 이게 좋은게 같은게 벨트에 선택지가 두개나 있으니까 그런건 좋아보이긴 하던데 물론 조건이 까다롭긴하지만 무기앱 매액 도미는 뜬금없이 뭐냐 매액 40% 도미가 뜬금없이 나와있네 아 정말 뜬금없군 아 정말 뜬금없군 아 다 올라간데 아 공부방 으흠 으흠 막상막한건 아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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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